음악 봄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면 소비는 휴가철을 맞아 화장품이나 의복 등의 판매가 늘며 5월보다 1.1% 증가했습니다. 소비는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업 체감 경기는 그렇지 못한 모습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의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8월 전망치는 92.4를 기록해 15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에 위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6년 7월부터 1999년 1월까지 31개월 연속 기준치 이하에 머문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제조업 업황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78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업종별로는 체감 경기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7월 업황 BSI는 65로 한 달 사이 무려 10포인트나 떨어져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일부 완성차 업체의 파업 결의와 중국 수출 부진으로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서비스 시작 하루 만에 30만 계좌를 돌파했습니다. 한국 카카오은행은 오늘 아침 8시 기준 계좌 개설이 30만 500좌를 유치했고 같은 시간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횟수도 65만 2천 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적금에 몰린 돈은 740억 원에 달했고 대출 규모도 5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케이뱅크가 10만 계좌를 돌파하는데 사흘이 걸린 것과 비교하며 크게 가파른 속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서정동입니다. 금요일장인데요 양시장 모두 조정이 나오는데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래 볼 수 없었던 큰 폭의 조정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업종에서 주로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시총 상의를 차지하는 종목분들이 많다 보니 지수의 낙폭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전자업종의 3%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나스닥 시장에 조정이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매도를 보이던 외국인 오늘도 매도를 보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를 중심, LG 이노텍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낙폭이 큰 모습입니다. 외국인 기관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는 시점입니다. 그나마 자동차와 내수주의 선방이 위안을 주는 모습인데 금요일장 좀 낙폭이 커지다 보니까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장에 대한 대비 그리고 다음주 장에 대한 대비까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코스피지에서 2411.08포인트에서 움직입니다. 낙폭이 지금 1%가 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근래 거래소가 1%가 빠진 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꽤 오래전으로 기억이 나는 것을 보아하니 이번 조정이 꽤나 깊은 모습입니다. 2400선도 위태위태한 모습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일종 흐름들 살펴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는 그래도 2430선 수준에서 출발을 했는데 2410선도 장중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2407포인트까지 무너져 내려왔고요. 이후에 조금 회복을 했는데 여전히 2410선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종 흐름 살펴봤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강하게 팝니다. 4857억 원 이번 주 내내 외국인이 꽤 많이 팔고 있는데 오늘이 그 피크입니다. 거의 5천억 원 가까이 지금 팔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매도 물량이 더 나오지 않을까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3435억 원 사고요. 개인도 1237억 원 순 매수하는데 기관은 전기전자 업종은 매도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보시면 낙폭이 4%대입니다. 꽤나 깊게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삼성전자 4% 하락은 종전에 볼 수가 없었던 모습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대의 하락이라면 우리 코스피 지수가 1%가 넘게 밀리는 시총 상황이다 보니 오늘 전체적인 지수도 같이 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서고 있는 모습이 한국전력은 약부합권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포스코, 네이버, 삼성물산, 삼성생명, 신한지주 모두 하락인데 특히나 네이버나 삼성물산, 포스코는 1, 2%대의 하락이고요. 삼성생명이나 신한지주 금융주들은 약부합권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가 그래도 3%대의 상승. 오늘 자동차 업종은 그나마 내수주와 더불어서 선방하는 모습이고요. KB금융, LG화학, SK텔레콤, SK 모두 보압권은 하락하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그래도 방어가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도 낙폭이 깊습니다. 654포인트까지 빠졌고요. 1.79%나 빠집니다. 670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이던 코스닥이 어느새 또 650포인트 밑으로 내려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663포인트부터 651포인트까지 무려 12포인트가 위아래로 오늘 폭이는 상황입니다. 꽤 많이 빠지고 있는 코스닥 지수인데요.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살짝 올라와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급주체 변동사항 확인해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1,935억 원 개인만 사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이 1,000억 원, 860억 원 각각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종목 한 종목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급등이 나오고 있죠.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의 자회사 이번 하반기 IPO의 대어로 꼽히고 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상장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디톡스, CJNM, 코비펌 하락하는데 특히나 메디톡스 5% 가까운 낙폭이 있습니다. 60만 원 위태위태한 모습이고요.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 슈젤, 에스키 머트리얼즈, 바이로밴드, GSM 쇼핑 GSM 쇼핑만 강부업권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하락합니다. 슈젤, 에스키 머트리얼즈, 전기, 점자, 부품 업종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힘든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신라젠, 컴투스 소폭의 상승 나오고요. 나노스만 3%대 상승 나옵니다. 원익, IPS,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좀 있다. 어제 장중에 말씀드린 반도 있었는데 5%대 낙폭이 좀 보입니다. SFA도 꽤나 큰 하락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완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완이 오늘 급등 나옵니다. 1,121원 50존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약세가 오랜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양치흥시의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조현주 영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권님 오늘 낙폭이 꽤 큽니다. 조정이 크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이슈들로 이렇게 밀리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IT업종 중심으로 시장의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 차익실현 매물이 IT업종을 중심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연초 이후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익 부분에서 한 7.8% 수익을 얻었고요. IT업종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주가 상승이 19% 정도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한 27% 정도입니다. 통상 20에서 25% 정도 수익을 얻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욕구가 확대되는 구간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뉴스플로우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삼성전자의 3회차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오늘부터 진행이 됐고요. 1회차 같은 경우는 올해 1월에, 2회차는 2월에 진행이 완료되었는데요. 3회차는 약 2조 원 수준이 오늘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실적 역시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부분의 실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부문이랑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3분기 실적 약세 전환이 예상이 되는 바인데요. IM 부문 휴대폰 부문 같은 경우는 3분기 갤럭시 노트 8 출시 예정이 있지만 상반기 갤럭시 S8보다는 절대 판매량이 좀 적고요. 중저가 제품 증가에 따른 제품 믹스 변화로 실적 약세가 좀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디스플레이 부문 같은 경우는 플렉터블 디스플레이 매출 증가는 예상이 되지만 신공장 가동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다소 약세 전환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런 실적 둔화 소식에 이어서 SK하이닉스 역시도 공국 확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디렛 및 랜드플래시 관련 시설 투자를 9.6조 원 정도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시설 투자비 7조 원 대비해서는 한 37% 정도 증가된 수준이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53% 확대된 수준입니다. 이렇게 시설 투자를 확대한 가장 큰 원인은 청주랑 중국 우시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을 계획보다 앞당겨서 내년 4분기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원래는 2019년에 건설을 완료하려고 했는데요. 2018년으로 앞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시설 투자비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렇게 시설 투자비를 많이 확대하면서 SK하이닉스의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 뉴스플로우가 함께 작용을 하면서 외국인 차익률 욕구를 좀 확대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로 IT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짚어주셨는데 이슈 짚어주셨으니까 이런 이슈들이 향후에 어떤 플로우를 가지고 올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는 일단 IT업종이나 금융주의 조정 흐름은 좀 단기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강세장의 흐름이 지속되게 되면 주도주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황의 개선세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버형 디랭 수요 확대 그리고 모바일 디랭 수요 회복이 반도체 업황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전체 하반기 실적을 보더라도요. 오히려 2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에는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과열 부담에 따른 걱정보다는 오히려 추세를 좀 신뢰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 내구제 주문을 좀 보시면요. 전월 대비해서 6.5% 상승하면서 예상치 좀 크게 상해를 했습니다. 내구제 주문이 좀 중요한 이유는요. 대표적인 실물 경제 지표입니다. 따라서 미국 실물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추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코스피의 12개월 예상 PER 같은 경우는 아직 10배 이하입니다. 2005년 이후 평균 수준에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과열은 아니다. 아직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8월 강세장 환경이 지속될 것을 좀 염두에 두는 전략 추천드리고 있고요. 강세장 환경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경기에 완만한 회복 그리고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과정이 오히려 정상화 과정 그리고 좀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지 않다는 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금융 이런 주도주들의 조정이 있을 시에는 오히려 매수하는 전략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회를 삼아서 조정식 매수 관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칭센터 조현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2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여전히 우세한 것 같더라고요. 경기 확장세가 이어질지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도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에 한 6개월 정도 선행하고요. 주식시장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작년 중간에 1.2%를 바닥으로 해서 현재 3.2%까지 확장 추세가 뚜렷합니다.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10개 구성 지표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금융 요인이 작년부터 상반기까지 성장 엔진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글로벌 경기 확대 그리고 또 수출 증대 그리고 기업들의 재고 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다른 선행지표로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이죠. 고용 소비 요인 그리고 기업 활동 요인들이 하반기부터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신호로 지금 읽혀지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된 뉴월 내구제 주문들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을 웃돌았듯이 미국 상무구가 발표하는 GDP와 유사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경기 예측 모델인 GDP나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속량률이 연율로 2.5%에서 2.8%까지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JP모건은 3.5% 바클레이 은행 같은 경우도 2.7%로 상향을 조정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GDP 속량률 여에 따라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보이십니다. 미국이 경기가 참 좋다 경기 확장 국면에 있다 이런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이러니컬한 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약세라는 겁니다. 이게 한 선을 어디로 잡아둬야 될지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와서 달러가 올해 들어와서 한 7.6%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1%만 떨어진다면 2005년 12월이죠. 금리 인상 이외의 최저치까지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들이 실현 가능성이 크게 후퇴했고요. 또 금리 인상 기대감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올해 말에 금리는 0.5% 정도 확률밖에 지금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한 번 정도밖에 금리 인상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20위의 양적 완화, 축소 전망에 따라서 다른 통화들이 더 강세가 전개되지 않을까 보시고요. 영국도 금리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7월에 금리 인상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선진국 간의 경기 차에 따른 금리 차 축소가 지민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올해 말까지는 달러 약산은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연준의 보호자산 축소가 4분기부터 시작이 되면 달러의 시소성이 높아지는 만큼 달러 가치 하락은 4분기부터는 좀 더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20위 양적 완화, 축소 이야기, 영란은행 얘기도 해주셨고 캐나다 쪽 얘기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궁금한 건 20위 테이퍼링이 시사는 마리오드라기 총재가 하긴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언젠지 시장에선 궁금해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유로화의 강세가 그렇게 되면 지속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0위 같은 경우에는 7월 20일 이사회였죠. 금융정책의 현상 유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매월 한 600억 유로 정도의 자산 매입은 올해까지는 계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에는 정책 변경에 대한 의논은 가을에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9월 전후에서는 아무래도 테이퍼링에 관련된 구체적인 코멘트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6월 달에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에는 디프레이션 압력은 인프레이션의 힘에 대체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9월 달 이후로 늦출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유로달러화는 최근 들어와서 한 1개월간 4%나 유로화가 절상이 됐는데요. 분명한 것은 유로전의 경기 확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테이퍼링을 더 늦출 수는 없다는 사실 그리고 20위가 금융 완화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는 이런 발언들은 연말까지는 안 갈 것으로 보이신다는 점에서는 유로화의 절상 속도는 앞으로 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미 FTA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개정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당국도 지금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소를 서울에서 하자라고 역제안을 지금 한 상황이고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각국의 온도차가 좀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가 발효가 되면서 미국의 대한국 무역 수지 적자폭이 확대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서비스 수지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동시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직접 투자도 늘고 있기 때문에 FTA는 윈닝 관계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거죠. 이 때문에 FTA와 관련해서는 공동으로 조사, 분석, 평가한 뒤에 무역 불빈의 원인이 뭔지 따져본 뒤에 개정할지 여부를 합의하자는 겁니다. 공동위 같은 경우에는 국장국 정도의 실무진으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최 시기가 10월이 됐든 11월이 됐든 되더라도 바로 개정협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개정협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 그리고 공청회도 거쳐야 되겠고요.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한 뒤에 국회에 복원되고 나서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본격적인 합의와 관련된 개정협의는 아무래도 내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용어 자체를 정치적인 의도가 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트럼프의 지지율은 지금 36% 안팎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2018년 중간선거뿐만 아니라 2020년 대통령 재선도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고용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통상 부분에서의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 덤빙 판정에 의해서 FTA 개정 협상들이 앞으로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경업주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올리기에는 가장 좋은 안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미국의 고용이 지난 50년간 두 배나 늘어났지만 제조업은 오히려 600만 명 정도가 감소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고용 감소는 아무래도 무역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기술 진보에 따른 자동화, 기기화 때문에 없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이라든지 나프타 재협상이 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개선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다른 요구들을 계속해오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쓰는 용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개정 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미국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개정 협상이랑 재협상은 엄밀히 보면 다른 용어이긴 한데 다른 용어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재협상일 경우에는 전면적인 개정을 위한 협상을 말하는 거고요. 또 개정 협상이라는 것은 일부 무역 수지가 확대됐던 품목에 대해서 조항만 수정한다는 내용이 되는데요. 모든 나라가 FTA 평가할 때는 상대 국가의 무역 수지라든지 직접 투자로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가 경제의 마이너스라는 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미 FTA로 무역과 투자 장벽이 없어졌고요. 또 양국의 경제적 후생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또 관세 철폐로 인해서 자유화율이 우리나라 미국도 모두 100%에 달성이 됐기 때문에 FTA 취지에 부합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도 무역 수지가 늘어났던 자동차 한 품목에 대해서 쟁점적인 내용들을 수정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철강을 비롯해서 쇠고기 연령별 수익 규제라든지 유전자 변형 장벌 그리고 환율과 관련된 이런 내용까지도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재협상에 준하는 개정 협상이 될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 개정 요구서 보니까 한국에 대한 미국 무역 수지 불균형 개선이 최우선 목적이다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자유무역이 아니라 관리무역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여 목소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도 분명히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무역 수지 불균형 그 자체만 변경시킬 목적으로 해서 개정 협상을 한다는 것은 미국의 한국이 자동차를 열대 팔았던 만큼 한국도 미국 차를 열대 사라는 것과 똑같은 부분인데요.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시장 규모라든지 경제 규모를 무시한 주장이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자유무역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불공정 무역을 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진다는 측면에서 조금 과한 표현을 쓰자면 관리무역으로 돌아가겠다는 미국의 시도라고 지금 비판을 받는 쪽이 미국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짧게 한 말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한미 FTA의 이 문제에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FTA와 관련해서는 지금 북미 자유무역협정 쪽에서도 현대화, 공정한 무역관리를 중점을 두고서 수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원산지 규칙도 강화되고 있고요. 또한 통신이나 금융, 에너지 부분에서 산업별 개방 압력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율 하락을 유도를 방지하는 환율 조항을 넣기도 하고요. 무역구제조치 운영 절차의 수정안도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서둘러서 나프다 대협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분석한 뒤에 분명한 논고를 가지고 미국의 협상이 임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평택촌놈의 정서투자 시간입니다. 정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금융 일정이나 양시장 모두 조정이 좀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점검부터 해볼까요? 네 지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올 게 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오늘까지 만약에 매도로 끝난다 그러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6일 연속 10매도가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11일 연속 10매도가 됩니다.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었고요. 저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했던 말씀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면 여기서 조정을 좀 확실하게 받으면 2600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받지 않고 2500원까지 바로 배달리면 저는 분명히 한계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코스피 방문에 한번 돌아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코스피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조정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21선은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 61선은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에 121선까지는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확실성, 가능성, 개연성 이 정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21선은 이탈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61선도 아마 이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1선은 아직은 판단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전혀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는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과연 코스피가 조정받을 때 계속 같이 흘러내리느냐 아니면 어떤 시점에서는 반대로 나오느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자보다는 투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정 초일이기 때문에 같이 내려가는데 코스피가 계속 내려가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코스피은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건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시장 후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도 오늘 상대적으로 기분은 또 좋아요. 왜 좋냐면 이 시간 통해서도 그랬었고 또 제가 저녁 방송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업종에 대해서 뭘 강조했었습니까? 운수, 운송장비에서 자동차를 매입하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매주 동안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은데도 운송장비 쪽에서 자동차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심을 해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자동차가 움직여주실까 싶고요. 자동차 지금 현재 외사하신 분들은 이런 지수에도 이 정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후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 후렴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뭐냐?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거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코스피 조정이 좋다. 이게 길게 보면 더 높이, 더 멀리 갈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미시적인 충전을 본다 그러면 과연 코스닥이 코스피와 계속 연동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결국 오늘 방송 내용의 휴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고점에서 전기전자를 따라잡았던 분들은 상당히 낭패를 볼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지금 자동차 가신 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후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업종 살짝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운수장비 업종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불어서 관심 테마 부분이 있다면 또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관심 업종은 계속해서 운숭장비 중에서 자동차. 왜냐하면 운숭장비가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쪽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잡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만 생각했다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중에 잡았을 거예요. 그럼 이건 후기 가면 됩니다. 그리고 테마 같은 경우는 NFCMI 중에서 오는 코나이가 잘 가고 있는데 사실 코나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제가 계속해서 언급해드려도 모릅니다. 바로 7월 강연에 수천용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운이 상당히 좋은 편이죠. 이건 뭐 제가 운이 좋아서 적힌 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실력이라기보다는 운도 좀 따라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따라가진 마세요. 다만 현재 갖고 있는 곳은 계속 홀킹해 준비했어요. 왜냐? 이거를 정상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많은 기하에서 매수했습니다. 오늘 국가가 많았던 사전까지 나왔거든요. 일단 이거는 뭐 건조하는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은 날 걱정하니까 없었습니다.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홀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목 이야기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한번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량주입니다. 강원랜드는요. 고유자 매도 후에 재민사 하시고요. 미고유자는 관망에 달라 쓰는 얘기고요. 아모레지 이 종목은 그냥 홀딩해 주시고요. 미고유자는 현재가에서 한번 담김에 쓰여고요. 왜그냐 하면 화장품 관련지가 반등 나올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개별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K4입니다. 이거는 고유자 홀딩해 주시고요. 미고유자는 관찰 후에 대한 가자.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 이거는 좀 약간 어렵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슈프리미아 HQ. 이 종목은요. 고유자는 그냥 홀딩이 안 돼요. 그냥 바닥형인데다가 워낙 적성가 돼 있습니다. 이게 적성가 3만 5천 원짜리거든요. 그래서 미고유자는 5일선 기하에서 접근하시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 마지막까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은 기입기준이 아무리 높아도 50% 이하 이게 좋고요. 네. 자동차 배송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제가 언급했던 전기전자가 바로 LG전자였습니다. LG전자로 풀어나서 지금 매사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됩니다. 화생은 만약에 매도 프로젝트에 있던 분들은 적당히 청산해 주시고요. 없는 분들은 지금 하기 좀 애매하니까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양방향 매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호영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오늘 정리 1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도 2부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는데 저희가 종목을 설명해 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번호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된 샵 008 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무 팀장, 동부진권 범위원 지점의 이영환 차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봄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